너무 세게 치지 마라 너무 세게 치지 마라 춤을 좋아합니다 이찬아 정인숙씨 어디에 드려야 손 좀 들어줄게요 춤을 좋아합니다 이찬아 정인숙씨 춤을 좋아합니다 이찬아 정인숙씨 출발 출발 귀찮아 Jezu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좀 멀리서요. 섰어요. 점심이 너무 폭탈 났어요. 나이스요!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? 두 번 본인 심판 없어요? 네! 한영은 심판 한 번만 내려와주세요 구멍도 좀 심판 한 번만 구멍도 좀 심판 한 번만 더 펴고 더 펴고 더 펴고 그럼 5개 더 펴고 멋진 공포 2개 더 펴고 2개 더 펴고 2개 더 펴고 2개 더 펴고 3개 더 펴고 2개 더 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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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지 않댔어? 꺼내준는데 잠깐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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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부끄럽지 여기에 가볍게 꺾어봐요 지금 본선 토너먼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기신 분들은 올라가시지 마시고 바로 본구석에서 대기해주세요 나이스 샷! 와아 정선생님 멋쟁이 쟤는 축하잖아 뺀 거에요 umbing 그만 긴장되고 뺀 거에요 뺀 거에요? 네 다 싹 그냥 따라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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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